오늘 현대가사 선수분들을 응원하러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밖에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여기는 지금 선수분들의 열정과 응원하시는 분들의 열기로 오늘 후끈후끈한데요! 사실 제가 어릴때부터 되게 스포츠 경기를 여기서 많이 봤었는데 오늘 제가 직접 이곳에 와서 선수분들을 응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설레고 깊습니다! 오늘 현대가사 선수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희는 나인아이의 연고인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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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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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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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